Q&A 브이로그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혹시라도 특정 질문을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이 많은 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조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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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설탕 설탕 세크리 설탕 설탕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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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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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